만약에 이제 그런 나쁜 작가가 그린 작품을 내 집에 들여놓게 된다면 우한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림에 귀신이 앉아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탱화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들여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탱화는 일반 집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 무당재도 탱화는 굉장히 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글문으로 모셨기 때문에 글문을 모시고 있는데 탱화에는 신의 기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그림 한 분 한 분 자체가 나타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탱화를 일반인들이 모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절에 들어가면 입구에 사천항 그림 있죠? 그게 쉽게 설명하면 장부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그래서 무섭죠. 맞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그 안은 굉장히 절은 고요하잖아요. 입구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게 탱화의 기운이에요. 근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고? 절이라는 곳은 어쨌든 비는 곳이잖아요. 일반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가정집에 사천항에도 진 않죠. 그렇죠. 탱화라면 뭐 대신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장군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동다 동녀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신을 모시지 않는 사람인데 갖다 놓고 계속 그러면 그 자리가 신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 귀신이 앉을 수도 있는 거지. 아 잠시만요. 그림에 귀신이 앉아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어. 일반 그림에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일반 그림에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테마는 큰일 나죠. 만약에 이제 그런 나쁜 작가가 그린 작품을 내 집에 들여놓게 된다면 우한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림에 따라 붙을 수도 있죠. 모든 물건에는 기운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수가 사납다라는 소리 많이들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밖에서 물건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 물건의 안 좋은 기운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그 당시의 느낌. 행복했는지 슬펐는지. 그냥 무조건 유명 작가의 그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섯 살짜리 꼬맹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은 낙서 같은 그림도 내가 걸어놔서 내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은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나 물건 같은 거는 집에 함부로 들으시기 전에 일단 조금 모셔야 돼요. 일반 그림에서도 귀신 앉아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많아요. 왜요? 일본에서 들어온 게 그림이었어. 그런데 일본 예쁜 인형 같은 그림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림이래. 복사본이. 그리고 하나는 포스터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그 일본 굉장히 유명한 그룹 포스터와 그 복사본 그림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밤에 잠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서. 너무 힘들 때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찾아오셨어. 집에다 혹시 새로 뭔가를 들여왔냐 그랬어. 그림이나 이런 거를 갖고 왔냐. 그때 두 가지를 갖고 왔다고 그랬어. 그런데 두 가지 다 있었어. 그런데 걔가 일본에 살았을 때 살았던 집이 약간 안 좋은 집이었대. 흉가 같은. 그런데 새가 싸니까. 자기가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돈은 없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 있을 때도 좀 음산하고 무섭고 그런 느낌은 있었대. 그런데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갖고 온 거였는데. 그 기운이 여기까지 따라 들어온 거지.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 버려요? 태워야죠. 태우면 없어져요? 네. 그런 경우는 태워야죠. 그런데 그림이 그럼 어떤 영향을 줘요? 밥도 못 먹게 하고. 일단 꿈을 심란하게 꾸기도 하고.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면 몸이 아프기도 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가. 그리고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 어떤 물건이든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하지만 의미를 안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그림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봤을 때 편한 그림. 내가 봤을 때 따뜻한 그림. 그리고 제일 좋은 그림은 내가 봤을 때 행복해지는 그림. 비싸든 싸든 상관이 없다니까. 혹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 나는 기본적으로 해바라기 그림. 그게 좋아요? 가지고 다니면요? 복을 부르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해바라기 그림이.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해바라기 그림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 그러면 어떤 작가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어떤 그때 기분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주지.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그렸어도 기운이 틀리거든. 어떤 거는 굉장히 기운이 좋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에너지를 쭉쭉 빼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렸을 때 당시에 기운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유명작가 그림대로 원본을 일반인들이 갖고 오기 힘들죠. 독사본으로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덜하기는 하겠지만 원본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림, 어떤 그림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그리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